안녕하세요. 댄스 조합 강사 문혜진, 문쌤입니다. 오늘은 CLC의 아름다움이 안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파트는 서 계셨다가 손을 크로스 해주신 다음에 귀 옆에 둘게요. 그 다음에 손을 고개랑 같이 한 번 더 까딱 해주시고 손을 천천히 내리세요. 그 다음에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한 번 더 할 때 쉐이킹 해주시고 오 왼 손이랑 같이 펼칠게요. 그 다음에 귀 옆으로 가져오시면서 고개 살짝 숙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손가락 하나하나 접으시면서 다시 일어나주세요. 그 다음에 왼쪽으로 두 손을 뻗으신 다음에 내려가실 때 무릎 세워서 내려가셔서 손목 스냅 한 번 해주세요. 그 다음에 왼쪽 손이 골반을 스쳐서 포즈 잡으신 다음에 얼굴 한 번 더 쓸어주시고 다리니 모으시면서 옆에다 둘게요. 그 다음에 손을 한 번, 두 번 칠 건데 이 때 골반이랑 같이 한 번, 두 번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천천히 내리세요. 그 다음 다시 크로스 하시면서 이번에 머리 뒤에서 X자를 만드시면서 올라갈 건데 이 때 골반이랑 같이 갈게요. 골반이랑 같이 가신 다음에 골반 오른쪽 한 번, 왼쪽 한 번 그 다음에 한 번 더 쿵 소리에 맞춰서 위로 뿌려주세요.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손을 내리시고 오른발 찝으시면서 손을 뻗었다가 가슴에 가져오시고 앉을게요. 그 다음 고개 한 번 깟다 해주세요. 그 다음에 왼발을 접으시면서 올라올게요. 그 다음에 엉덩이 쓸면서 그 다음에 왼손으로 다시 한 번 얼굴 쓸어주신 다음에 오른손으로 밑에서 손가락 하나하나 접을 때 왼쪽 골반부터 한 번, 두 번 오케이. 이 때 손을 모아서 가슴에서 쿵! 쳐서 들면서 오른발 뻗을게요. 쿵! 그 다음에 한 번 위에서 치고 내려오세요.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얼굴 쓸어주신 다음에 오른발, 왼발 할 때 손 내릴게요. 그 다음 포즈 잡아주신 다음에 가슴 한 번 더 쿵 해주시고 오, 왼 내리시고 다시 크로스해서 귀 옆으로 가져오신 다음에 이번에는 가슴이랑 같이 쿵! 해주세요. 그 다음에 포즈 한 번 잡아서 또 가슴이랑 같이 쿵! 해주시고 손을 위에서 X자 하시면서 내려주시면 돼요. 오케이. 여기까지 카운트로 한 번 더 설명해드릴게요.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뻔하지 않아, baby 새로워 난, baby 평범함, no, no 난 특별해, eh, eh 뭔가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상상 속에 그림 같은 느낌 그런 것보다 더 완벽해, 나 어떤 말로도 부족해 파트 2 마지막에 저희가 X자로 끝났어요. 그 다음에 손을 골반에 모으신 다음에 오른쪽, 왼쪽 다시 크로스 해주세요. 그 다음에 오른쪽 무릎을 지그시 누르면서 내려갈게요. 내려가신 다음에 손을 돌려서 허리 손 그 다음 오른발부터 오, 왼, 오, 왼 살짝 앞으로 갈게요. 그 다음에 오른발을 들건데 이때 머리를 쓸고 다리를 쓸면서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자리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텝, 스텝 정리해 주신 다음에 골반을 오른쪽에서 뒤로 돌려서 손목을 돌려서 위로 뿌릴 때 다리 들어주고 오른손을 뒤로 버릴게요. 그 다음에 쉐이킹 하시면서 손을 앞으로 펴다가 주먹 다시 지신 다음에 옆으로 서서 아름다움이 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후렴구 들어갈게요. 처음에 점프를 하셔서 싹! 그 다음에 살짝 앉으시면서 머리 위로 가둘게요. 마지막 한 번 더 주먹 지시면서 정리 그 다음에 왼발부터 원, 투, 쓰리, 포에 손 한 번 위로 뿌릴게요. 그 다음에 다리를 벌려서 손을 왼쪽에서 돌리신 다음에 내려주시면서 옆으로 볼게요. 이 동작 한 번 더 가볼게요. 벌리신 다음에 왼쪽에서 돌려서 내리고 오케이 그 다음 손가락 접으시면서 원, 투, 쓰리, 포 마지막에 머리를 넘긴다고 생각할게요. 그 다음 가슴 한 번 쿵! 벌렸다가 터치 두 번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쿵! 해주시고 머리를 오, 왼 오, 왼 해주세요. 그 다음에 다시 옆으로 돌아서 아름, 다운, 미 하시면서 고개 한 번 더 까딱 해주세요. 그 다음에 손을 밑으로 칠 건데 오른손부터 내리고 내리고 그 다음에 다시 고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지금 그 다음에 왼쪽 갔다가 그 다음에 세 번은 오른쪽에서 한 번 두 번, 세 번 오른쪽에서 갈게요. 한 번 더 왼쪽 갔다가 한 번, 두 번, 세 번 그 다음에 어깨를 크로스 해주신 다음에 손을 위로 들게요. 드신 다음에 오른발 빼시면서 돌리시고 머리 어깨 다시 한 번 더 오른발 머리 어깨 그 다음에 손 내리시면서 뒤로 한 번 버려주세요. 이때도 손목 스냅 있어요. 버리고 다시 가져올게요. 자기 얼굴로 한 번 더 반복 한 번 하나, 둘, 셋 반복해 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발 찍으면서 왼손이 내려갈 거예요. 내려갔다가 가져오세요. 다시 반대 내려갔다가 가져오신 다음에 또다시 어깨라인 쓸어서 이번엔 손등이 보이게 위로 들게요. 드신 다음에 손가락 하나하나 내려주세요. 그 다음에 왼쪽으로 찌르시고 다시 한 번 더 골반이랑 강조해 주신 다음에 자리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. 오케이 여기까지 카운트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. 여기서 세븐에잇 끝났어요.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pri요ume casting 아름다움이 3 Questions 평범한 너 너 난 특별해 뭔가 다르다니까 그래 그 상상 속에 그림 같은 느낌 그런 것보다 더 완벽해 나 어떤 말로도 부족해 화려함에 담긴 청소년이 도도함에 담긴 순수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어쩌질 않았네 아름다움미야 So do it like me N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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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나 baby 태어날 새부터 아름다움미야 아름다움미 아름다움미야 아름다움미 아름다움미야 아름다움미 아름다움미야 아름다움미 아름다움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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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